오늘의 보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 상황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약 100여 년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정부에 의해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군사력이 매우 강했고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을 다 착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하는 데 있어서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로마는 이렇게 정의를 세웠고 처형을 하고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오직 로마 정부만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지역에 어떠한 공격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정하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의 기술력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매우 놀랍고도 기술적으로 훌륭한 도로도 건설했고 로마의 기술력은 매우 뛰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로마에 속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점이 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주민들의 계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지역의 가장 큰 권위자들은 바로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종교의 어떤 권위를 백성들에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는 로마의 가이사였고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자는 바로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 시대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시작하셨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래서 바리세인들은 매우 질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세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흠을 잡을 곳이 없었고 매우 완벽한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리세인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큰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세주가 과연 아닐까 이렇게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권위적이신데 그러하면 이런 힘으로 로마 정부를 내쫓고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자유해질 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의 그 맥락을 먼저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세인들은 서로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지 상의합니다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가 사라질까 봐서 잃을까 봐서 매우 많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길 바라시고 사라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세인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거나 죽일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 정부만 가지고 있었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세인들이 취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하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해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세워서 팔레스타인과 유대교를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들의 제자들과 그리고 해롯의 당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엄청 존경심을 가지면서 다가옵니다 너무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칭찬을 하게 되면 일단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 세우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칭찬을 하지만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질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안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예언자,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그 말씀, 그 영혼,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영으로 인해 삶에서 진정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모든 구절들은 다 예수님이 근원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소망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완전한 것이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흠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께 먼저 칭찬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건 참 부드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대답을 하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가지고 로마 당국에 가서 예수님을 처벌하고 예수님께서 반한 이 모습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감동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루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고 온갖 존경심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께 악행을 행하고 매우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랬더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의 이미지가 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는 로마 제국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로마에 존속되고 오직 로마에 받쳐져야 된다고 적혀 있었던 문구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그들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로마의 승리를 받아들이고 존속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화폐를 받아들이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 인한 혜택과 이점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로마에게 존속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세금을 내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로마 제국에게 약속했다는 것이 아니냐 로마에게 존속되고 그 권력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아니냐 세금을 내기로 했으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이러한 답변에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이 지금 로마 제국을 향한 반항심을 행사했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합니다 마치 가이사에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혜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불만도 없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이렇게 로마의 군사력이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름다운 도로들을 건설해 준 것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억도한 이점이 되고 혜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저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그것을 받는다면 참 기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마침 카탈로그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는 당연히 생명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숨쉬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즉,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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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두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일까 하고 하나님을 묵성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 죄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죄된 모습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모든 죄의 권력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마음과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그 선물을 안다면 너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될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오직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받아들여오니 이 사랑을 부어주시옵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나타내셨고 이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나의 자리를 주님께 인도하사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은 또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셨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회개를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사랑,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다시 주님께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또 주님께 이 순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